무시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요로 문헌에 나와있구요, 1680년경에 가능된 책입니다. 원문입니다. 번역문입니다. 조리법입니다. 미술만들기, 덧술만들기 백미 한말을 여러번 씻어서 가루로 만들고 끓는 물 3마리와 섞어 술죽을 만든다. 식은후에 노릇가루 2대와 섞어서 항아리에 담아 술을 빚는다. 덧술만들기 3일 후에 백미 도마를 여러번 씻어서 푹 쪄서 끓는 물 한말과 섞어 시킨다. 2. 밀가루는 내 옷과 섞어 앞서 만든 미술에 넣고 섞어서 항아리에 담는다. 이렇게 나와있습니다. 조리기기는 항아리가 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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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